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의 게임 바로 머더미스트의 투미다 가보도록 하죠. 보안감 걸렸어. 어차피 이기지도 못할텐데요. 하... 너 고기방패. 너가 앞에 가라. 고기방패. 고기방패의 능력을 보도록 하죠. 너만 믿어. 예전에 여기 꼼수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 올라가 있으면 아무도. 예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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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아우. 우와. 이게 중미. 나이스. 아 나이스. 아우. 예쓰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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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못하У. 아우. 아닌가. 하여튼 누가 못하 hood jaki whether. 걘 탓. 걘는 아닌거 같은데. 뭐야 누가 또 사라졌나봐 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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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못 봤고 난 여기서 골드나 먹으면서 그리고 이벤트 했을 때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나 할로윈 이벤트일 때는 이게 최대 50개까지 가능하더라고요 아 나이스 나이스 살아남았다 이제 몇 개가 필요할까 저게는 안 들어가도 되는 게 그냥 이거 바로 누르고 요거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롱 424개 한참 남았네 잠깐만 신맵 안 나왔어 오 여기 올라가지네 잠깐만 이거 잘하면 이거 이렇게 오야 잘할 수 있는 번거로운 게 있어 빌막을 하고 있어 누가 보던지 모르겠으니까 오지마 오지 말라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이 빨리 튕겨 아이씨 깜짝아 야야야야야야 런 죽일 것 같다 아직 인가 어 아 퍼블이야 아닌가 퍼블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얘구나 어떻게 죽였어 아 여기 아 이게 린칭 하나 해야 돼 저거 저쪽 위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잘하면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옆에 아 아 와 여기 올라가서 아 아니 아 하고 있는데 왜 그래 뭔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 같은 계속 올라가서 여기에서 그대로 올라가 그 다음에 별거 없네 아 아 안되네 근데 신맵은 완전 안 나오고 있어 예지는 숨겨진 공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나보네 무고 무고 무고한 좀 그만 걸려 무고한 좀 그만 걸려라 무고한 좀 그만 걸려라 무고한 좀 그만 무고한 좀 그만 무고한 좀 그만 제다 노랑머리 노랑머리 오페이 맞고 죽었어 고양이 죽었어 여기를 올려나 올라가서 죽을 것 같은데 할소리나면 쟤다 아닌가 왜 올라오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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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맵 머리가 지끈지끈하네 맵이 안 나와 신맵 10맵 좀 나와라 10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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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너무 많이 소리 질러가지고 머리가 많이 아픈 거는 기분 탓인 것 같고 10맵 머리 아파 공짜 아니 10맵 좀 나오라니까 10맵은 안 나오고 딴 것만 나오냐고 밀베 가야지 해 밀베 10분쯤에 나오려나 아휴 얼마나 점점점 저게 다야? 진짜네 자 오늘 이렇게 머더미스테리2 해봤는데 호인물들이 더 많아졌네요 오늘 재미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누르세요 그만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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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